15절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죠? 누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입니까? 보금서의, 사보금서의 주인공은 누구죠? 사보금서의 주인공은 예수님 지금 성경책 아무리 쳐다봐야 그 답 없어요 사보금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죠? 네? 누구? 바울과 신라 사도행전에는 초대 오순절 사건부터 쭉 기록되면서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여 일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도행전 중반 이후부터는 그 주인공으로 택한 받은 사람으로 바울이 쓰여지고 있지만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적으로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사도행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대역자로 삼으시고 일하시는가 베드로도 택하고 바울도 택하고 바나바도 택하고 야구보도 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택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일하시는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서 박해도 받고 많은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단 한 가지 목적이 뭐예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당신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님 그러면 어떤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신비한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기억하지만 그 모든 은사들은 교회에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정의하듯이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각종 은사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개인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은혜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통해서 교회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교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교회의 시작은 성령을 받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신이 그 사역을 해나가면서 늘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했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베풉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마케도니아의 유럽당의 첫 개척된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첫 개척교회 첫 개척교회 자색옷감장수 집인 루디아 집이었죠 루디아 집 그 집이 첫 개척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당시에 이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어떤 건물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콘스탄틴데지의 이유입니다 AD 370년이 넘어서야 교회가 건물을 갖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교회가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다 어디에 모였냐면 회당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집에 그 집이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바로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그냥 자연인 나 하나가 아니라 이 사도의 행전적 시각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교회로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되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교회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뭘까요? 가장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1절에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대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제 그 어디로부터 떠났어요? 빌립보로부터 떠났잖아요 루디아 집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여행길을 가는데 대살로니가까지 갑니다 이 대살로니가까지 가는데 이 여행길이 어느 정도냐면 킬로미터는 약 한 102킬로미터 된다고 그래요 마일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한 70마일 되나요? 그렇게 되는 먼 거리를 지나갑니다 먼 거리를 여행하는데 그 여행에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에 바울이 찾아갑니다 여기는 이 대살로니가라는 곳을 찾아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비볼리와 아볼리냐는 그때 그 대살로니카로 가는 여정에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디에 관점을 두었냐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에 관점을 두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많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곳을 바울이 찾아갔고 그 가운데 회당을 찾아간다는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곧 회당이 있는 곳 회당이 있는 곳이라는 것의 상징은 그것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회당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할레받지 아니한 헬라인들도 있었거든요 곧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신자들을 신방하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찾아가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통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찾아갔냐면 한국에서는 노방전도로 찾아갔죠 노방전도로 여기도 노방전도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다운타운에 블렌루두를 갔더니 거기에 테이블을 놓고 노방전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딱 써놓기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기도 제목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노방전도 하는 게 그게 뭐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 사명입니다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나의 필요를 위해서 어딘가 찾아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 내가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필요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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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지는 겁니다 찾아갈 눈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해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두 번째 교회의 위상이 여기 나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위상은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그냥 습관대로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습관대로 그들에게 가서 곧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간 것이 바울의 습관이었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새해 안식일에라는 것은 3주간에 걸쳐서 회당을 방문하면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3주간에 걸쳐서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누이 보죠 바울이 왜 회당을 찾아가는지 그 회당을 찾아가는 이유는 당시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전통 때문에 회당에서는 어떤 전통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일 회당 예배는 찬송을 하고 찬송이 뭐예요? 시편을 외우는 시편으로 노래하고 그리고 회당장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성경을 읽습니다 읽고 나면 회당장이 봐서 처음 보는 사람이거나 말씀에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그 읽은 말씀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청합니다 이게 당시 회당의 전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살로니카 교회 회당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바울과 신라 그 일행들이 가니까 회당장의 눈에 띄었을 것이고 또한 말씀을 읽고 나서 강론을 부탁하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그에 대한 말씀을 풀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론이라 얘기하는데 이 강론이라는 말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는 건 천주교죠 천주교는 강론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이 강론 그 설교인 겁니다 이 교회의 위상이 위상 중에 두 번째 위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은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말씀의 선포는 뭐예요? 선포는 그 진리를 내던지는 것,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건 뭐냐면 심겨진 씨앗을 가꾸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잘 설명해서 보금은 제일 먼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보금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선포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가 나에게 기름 부으신 자이시다 예수가 나에게 왕이시다라는 그 선포인 겁니다 이 선포는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선포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선포는 이 선포를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는 사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묻고 있는 그 사단의 영에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영은요 이 악한 마귀는 가르쳐서 쫓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설명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동안 너는 네가 이 사람의 주인 되어졌느냐 아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선포가 곧 무엇과 같다고요? 사단에게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불신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선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사단에게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사단이 떠나가고 그 선포로 인할 사단이 떠나갔을 때 그동안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의 이성에게 행하는 게 뭐냐 그게 가르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거죠 다시는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다시 말씀으로 무장시켜주는 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동시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충마만 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충마에서 귀신이 떠나가면 그곳에 무엇을 채워져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되었기 때문에 또 거꾸로 내 안에 그 일이 내 안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라는 이 선포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매일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보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나를 다시 무장시켜내는 것 이게 교회가 교회되는 비결이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가르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두 가지가 병행됩니다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사람은 내가 받은 만큼 베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선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뭐예요?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르쳐요? 사실 내가 배웠어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배우기를 즐겨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서 보면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첫 번째 반응은 이 개혁 개정에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과 권함을 받은 귀 부인도 권한을 받고 여기는 헬라인들과 귀 부인들만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원문에는 일부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동받은 유대인도 감동받은 유대인들과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 부인들이 그 복음에 반응을 한 거죠 어떻게 반응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곳에는 이렇게 복음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도 생겨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5절에 유대인들은 시기했다라고 합니다 시기하여 이게 시기심이라는 게요 복음을 반대하는 복음을 배척하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아주 죄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시기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사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탄 루시퍼가 루시퍼가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겁니다 곧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시기심이에요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시기심이 요만큼이라도 생긴다면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보면요 나도 그 사람처럼 되지 못해서 얻는 시기심이 아니라 그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도전의식이 생겨야 하는 겁니다 도전의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기심이라는 말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려야 하는 겁니다 시기심의 반대말이 뭐죠? 경유해야 하는 겁니다 높여주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그가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동안 이 유대인들이 수많은 날 동안 회당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에겐 어떤 감동이 오지 않았던 것 그런데 이름도 듣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나니까 그 경건한 헬라인과 일부 유대인과 귀부인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변하는 것을 보고 도전 받는 게 아니라 시기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일꾼을 박해하는 일을 한다 시기심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혹여 그런 것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기심을 갖자 사단이 그 유대인들을 자기의 종으로 딱 붙잡고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되게 하죠 그런데 교회를 박해하는 방법을 어떻게 쓰냐면 말씀해 보면 불량한 사람들을 시내에 나가서 불량배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조폭과 같은 여기서 얘기하면 뭘까요? 갱스터라고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 안에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 소동을 일으키는데 어떤 소동을 일으키냐면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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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 넘기려고 소동을 일으킨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요 사랑과 평화가 흘러넘칩니다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사단이 일어난 것은 이런 소동들이 일어난다 소동 불교 집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쓰는 일반 언어화되어진 게 있어요 야단법석 저는 야단법석 좀 떨지 마 그러잖아요 야단법석이 뭔지 아세요? 야단법석이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예요 불교에서 부처를 섬기는 우리를 얘기하면 예배 형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불공을 들인 그게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광란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법회를 한다고 그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야단법석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막 소동이 일어나고 막 정신없고 막 이런 걸 보면 그때 불교 법회가 하는 걸 그대로 따서 야단법석 좀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이렇게 소란스럽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무엇이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사단이라는 것은 소란이 일어나고 이것을 우리 또한 나 자신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소란스러움이 있는가 야단스러움이 있는가 내 안에 정신없는 것들이 있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여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 안에 사단에게 허락한 영역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고 있다면 온전히 성령에 의하여 사로잡힌 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6절 6절에 보면 발견하지 못함의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 불량한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하여 야손의 집을 쳐들어갔는데 거기서 바울과 신령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 야손이라는 대살로니가의 첫 그리스도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이 머물렀던 교회였습니다 야손의 집이 그 집에 들어가서 바울과 신령의 일행을 찾지 못하니까 야손과 그 집 식구들을 다 잡아다가 재판에 넘깁니다 여기서는 읍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읍장이란 말은 뭐냐면 당시에 치안 담당관이란 뜻이에요 당시에 이 대살로니가에는 이 읍장 치안 담당관이 이 네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재판에 넘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 재판에 넘겼는데 7절에 보면 이 야손의 가족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죄목을 딱 붙였는데 그 죄목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죄목으로 뭘 붙였어요? 이 사람들은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죄목을 붙인 겁니다 이게 당시 유대 박해자들도 박해자들도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왕이라고요? 예수가 왕이다 여기가 교회됨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오직 예수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예수에 의하여 다스림 받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8절에 무리와 읍장들이 보석금을 받아 놓아주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보석금은 일종의 유대, 로마 시민들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고소를 당하면 돈으로 넣고 빠져나오는 거지 여기 지금 현대의 보석금은 돈을 갖다 놔놓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치장에 있지 않고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재판은 계속 받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보석금은 아닙니다 그냥 다 돈으로 대신 치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법을 어겼어? 그래 인정해 대신 내가 돈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 돈을 딱 주는 것 이게 그때 당시에 보석금입니다 그러니까 야손이 그것을 택한 것입니다 돈으로 대신 치러버린 것이죠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야손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보석금을 치르고 나온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돈으로 죄값을 딱 치러버리고 그것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목적이 나온 거예요 그게 10절에 밤에 그 야손, 그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이 대살로니가로부터 탈출시키는 겁니다 탈출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레아로 보내집니다 이 대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거리 이상으로는 약 75km 정도 되어진다고 그래요 한 50마일 되나요? 75km 되어지는 그런 거리인데 그것을 향해 또 여행에 들어갑니다 그 여행에 들어가서 또 어디로 가죠? 회당에 갑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대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여기 베레아의 사람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특이하게 설명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 바울이 쭉 전도여행을 통하여 방문한 지역에서는 그 사람들의 어떤 성품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베레아에 대해서만 성품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했다? 너그러워서 그들의 성품이 너그러웠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지역에 따라서 성품들이 상당히 달라요 한국에 보면요 경상도 사람의 성품이 다르고 지역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라도 사람의 성품이 다릅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타지 사람을 만나서 대하는 게 경상도 사람이 타지 사람을 만나서 대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이 두 사람들 우리 장모님이 경상도 상주 출신이신데 저도 상주에 10년 살아봤잖아요 저도 경상도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한 번 사귀기는 어려워도 한 번 사귀면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사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경상도에 20년을 살았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저를 경상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서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제 중마고인 친구는 안동이 고향이거든요 걔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걔는 안동에 가면 어디 사람일까요? 걔는 안동 사람이야 걔는 안동에서 기껏해야 10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걔는 안동 사람이고 경상도 사람이고 저는 서울 사람이야 20년을 살았는데 그게 배타심이에요 왜냐하면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그래요 경상도는 분지로 이루어진 곳이라 외지에서 사람이 넘어오면 옛날에는 외지에서 산을, 재를 넘어오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대요 하나는 뭐였냐면 장가가기 위해서 여자를 뺏기 위해서 넘어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식량을 얻기 위해서 넘어왔다 그러니까 재를 넘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꿈을 뺏어가지 않을까 경계하는 게 당시에 오래된 습관으로 남아있었던 거죠 그런데 반면에 전라도는요 평야잖아요 평야지대 평야지대니까 사람들이 쉽게 오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소통을 잘 했던 곳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쉽게 맞아야 드리는 거예요 너 뭐 가져왔어? 그래? 나 뭐 있는데? 너 해안가에 가져왔어? 그래? 그러면 생선하고 우리는 나물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 막 바꿔먹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은 쉽게 사람을 사귀는 거예요 그게 지역적인 특색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잘 봤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역적인 특색인 거예요 베레아의 특색이 뭐였냐면 그들은 마음이 너그러웠다 넓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그러웠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주변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문화, 문명들을 잘 수용하는 사람들이었다네 이런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보면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지 옥토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무려 75km나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카로부터 75km나 떨어져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무엇이 일어난? 부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소문이 데살로니카까지 다시 전해지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전화가 있었겠어요? 전혀 없었잖아요 이 소문은 유일하게 사람이, 사람이 가서 전하는 것인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도 베레아의 부응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질 만큼 그곳에 폭발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부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주목하잖아요 그래서 간증을 들어도 다 그렇지 않아요 극적인 반전 그런데 사실요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들이 더 영향력을 끼치냐면 이렇게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존경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미쳐지는 영향력은 굉장히 커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얀마라는 곳이에요 미얀마의 소수민족 카렌족이라고 있어요 산간지역의 카렌족이에요 그 카렌족의 영국 식민지였을 때 영국 성공의 신부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카렌족 추장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추장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추장이 질문을 했대요 한 가지를 질문했대요 우리가 당신이 전하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저 범화족들과 동등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당연하지요 범화민족도 하나님 앞에 한 자녀고 당신들도 한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국 정부의 얘기에서 당신들과 범화족들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겁니다 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렌족 추장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카렌족 전체는 지금 이 순간부터 모두가 다 성공의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렌족은 산간지역의 카렌족들은 99%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의 신자들이 그러니까 너그럽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나머지 그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부응이 일어나자 사단은 어김없이 와서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소동을 일으켰는데 15절에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델을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보고 떠나니라 그렇게 베레아의 부응이 일어나자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이 바울을 새로운 곳으로 보내는데 그게 어디예요? 아덴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우리가 내일 보게 될 텐데 왜 아테네를 보내시는지 그것에 대하여 내일 또 살펴볼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기심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경외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강팍한 심령으로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다 너그러운 심령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우리를 통하여 베레네아처럼 부응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주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새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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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